이거 배추인 나비 지긋지긋한 새끼 이거 아우 야 이거 자빠지잖아 자 그래서 동양은 그냥 아추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많이 죽여본 놈이 1등이요 알았죠? 자 따라 하십니다. 와 칩다 자 우리는 알고 있는 현재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까잖아 우리 시행청을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자담승인 동양은 강의 한 번 듣고 현장에서 2, 3개월만 딱 하면서 딱 취득하면 끝이야 그럼 여기서 다 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수가 되면은 벌레들이 기어와서 일자로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진짜로 진짜로 딱 빠빠서 죽게 죽게 된다만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담배 거세미나방, 입별벌레, 입꿀파리, 좀나방 그 다음에 굴나방, 뭐 심식나방 이런 거 다 하나씩 꺾어 나가봐 기분 엄청 좋지 좋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